우리는 더 이상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2014년 7월 15일 350만이 넘는 국민의 서명이 저희 손안에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고통을 주지 말라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마음 편히 살아가는 국민의 모습을 해달라고 결코 우리 엄마 아빠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고통을 받은 후에 이곳을 보호하는 중 이곳은 고통을 받은 후에 이곳은 고통을 받은 후에 대부로 들어가냐고!